다음 소식입니다. 포켓몬고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 중에는 물론 자정대를 타다가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도 게임을 하는 위험 천만한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정기영 기자입니다. 포켓몬고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경남 창원의 용지호수공원입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세우고 포켓몬을 잡습니다. 위험 천만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차를 몰면서 포켓몬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치아가 흐러지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사고가 유발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포켓몬고 게임을 했다는 물증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찰은 포켓스탑과 체육관이 있는 경남 지역 포켓몬고 명소 77곳을 중심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주까지 421명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계약처를 맞아 각급 학교를 방문해 보행 중 포켓몬고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MBC 뉴스 손재현입니다. 감사합니다.